물거랑 물거랑 키 엄청나 기분 안 풀면 진짜 스윙하고 진짜 잘생겼다고 하면 지전도 좋아져가지고 스윙도 엄청 막 해실해실해가지고 막 지전도 커주도 막 해가지고 찍어주고 기분 안 풀면 진짜 심각해 코로나가 자세한 척 안하고 있는데 아까 살짝 뭐야 뭐야 원래 이제 갔을 때 갈 거예요 살짝 이 친구가 굉장히 붙었으면 가겠는데 선생님이 기도가 무겁게 가지고 찍어줬어 사실 때문에 방주 수요일에 상대가 무조건 오론랑 근데 상대를 솔직하다가 자리 잡으셔가지고 저에는 상대기였는데 그냥 멀리 좀 보다가 제가 앞으로 먼저 확실히 자리를 잡으라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타이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요 이리와요 그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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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좀 더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더 좋고 네 네 그럼 또 만나요! 그럼 또 만나요! 또 만나요! 어디서 만나요? 사플레스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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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